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림! 힛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힛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트레이더스 추천템을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투운밭 파스타입니다! 이 투운밭 파스타 투운밭 파스타가 원래 제가 처음 먹었던 곳이 아웃백인데요 아웃백 처음 갔다가 투운밭 파스타 먹고 진짜 너무 생각이 나서 거의 뭐 아웃백은 투운밭 파스타를 먹으러 갔었는데요 이렇게 트레이더스에 가면은 투운밭 파스타 직접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나와서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가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엄청나게 저렴하고요 대신 맛이 똑같진 않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을 해내려고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근접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여기 투운밭 파스타 맛있게 즐기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걸로만 봐도 총 조리 시간이 2분을 안 넘기죠 사실 아무것도 안 넣고 딱 이 안에 들어 있는 걸로만 조리를 하면은 2분 컷이 가능합니다 진짜 빨라요 그리고 물 대신 우유를 넣고 조리를 하고요 이게 아웃백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가자연면이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스 굳이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나는 거 맛도 당연히 차이가 나지만 가격이 이게 6봉지가 들어 있어요 6개에 가격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9,980원에 샀어요 9,980원 하나당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투운밭 파스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냥 투운밭 파스타 시키면은 1인분이 아니고 한 2인분이 되는 양이고 그렇게 친다고 해도 훨씬 저렴하죠? 투운밭 파스타가 아마 23,900원이었나? 그쯤 했을 거예요 사실 아웃백 가면은 이것저것 시켜가지고 할인 먹여가지고 먹기는 하지만 일단은 가성비적인 면에서 그렇고 집에서 간단하게 투운밭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일단 조리를 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투운밭 파스타 조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 2분만에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구성을 보면 납작한 해투치니면이 들어있고요 레드페퍼, 치즈파우더, 분말스프 이렇게 들어있어요 프라이팬에 물이나 우유 70g을 넣고 분말스프, 해투치니면을 넣고 섞어줍니다 50초에서 1분간 강한 불에서 볶다가 중불로 낮추어 30초간 조리한 뒤 마지막으로 치즈분말을 뿌리면 완성! 짜잔 만들어 왔어요 되게 빨리 만들었거든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만들었어요 접시를 너무 큰 거랬나? 이거 1인분인데 물품이 없어 보이네 너무 위에다가 분말을 뿌렸으니까 한번 섞을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만든 거 처음이거든요 왜냐면 투운밭 먹고 싶을 때 대체품으로 먹기 때문에 좀 정성을 다해서 조리를 합니다 버섯도 넣고 고기도 넣고 새우도 넣고 버터에 마늘 볶고 고춧가루 먹인 새우 넣고 베이컨도 넣고 버섯도 넣고 그렇게 다 때려넣고 만들면 이렇게 훨씬 맛있어 보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는데 일단 리뷰는 또 이 제품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생 얘만으로 먹는 거 처음이라 별로면 어떡하지? 먹어볼게요 우유를 좀 더 넣었어도 됐겠다 너무 꾸덕해졌어 확실히 뭘 넣어서 먹어야 더 맛있긴 하다 일단 투운배랑 맛은 비슷한 맛이 나긴 해요 크림이 한데 마지막에 넣었던 분말에 페퍼가루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매운맛도 살짝 나면서 이것만 해서 먹으니까 가격 대비 괜찮긴 한데 아쉽긴 하네요 나쁘진 않네요 맛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우유를 좀 더 넣었어야 되나? 이렇게 말랐지? 원래 삶아져 있는 거를 뜨겁게 살짝 볶기만 해서 만든 거잖아요 실제 투운밭 파스타 면이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음 맛은 있다 투운밭 특유의 그 맛은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진짜 투운밭보다 크림의 깊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깊은 맛은 살짝 덜하고 맛을 따라하려고 한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 빠른 조리시간 완전 먹을만 한데요 그러네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컵라면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코코 누룽지탕면 인삼맛이 아주 강했던 그 아이가 2,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봉지가 2,000원이 안 해 그러면 엄청난 가성비죠 그것도 뜨거운 물, 끓는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2분 돌려서 먹는 건데 비슷하게 시간 투자해서 파스타를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먹기엔 살짝 뭔가 되게 너무 많이 아쉬워 그래도 그 지난번 컵라면 보다는 낫긴 한데 말랐어 제가 너무 꾸덕하게 구리를 했는데 조금 더 물기 있게 해도 될 거 같아요 먹다가 다 말라버렸어 오늘 너무 조금 부었다 내가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트레이더스 추천템으로 투운바 파스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었고 가성비가 넘쳐서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딱 요것만 요거 하나만 딱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투운바 파스타 비슷하게 먹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고 면을 따로 삶거나 하는 그런 귀찮고 수고로운 일이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저도 그냥 끓여 먹은 거는 처음이라서 살짝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추천 굉장히 할만합니다 집에서 기분을 내고 싶을 때 한 번씩 드셔보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럼 저는 더 맛있는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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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